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. 제가 2021년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채널 관련해서는 정리를 한 영상이 따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2021년 1년 동안 제 채널에서는 어떤 영상들이 가장 사랑을 받았고 수익은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보시다시피 2021년 한 해 동안 동영상 제 채널의 조회수는 92만 회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추정 수익은 1931달러 정도 되는데 환율 계산을 하면 210만원, 220만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꽤 괜찮죠?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이 정도면 아주 쬐끔한 창고임대 달에 15만원 주는 그런 창고 하나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비슷합니다. 매번 한 달에 1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어떤 영상들이 가장 인기가 있고 어떤 영상들이 수익에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위 제 채널이 미술 채널이지만 조회수 상위권과 수익의 대부분은 미술 컨텐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. 자 대망의 1위는 언제나 1위인데 등에 담이 왔을 때 10초 만에 푸는 방법 이겁니다. 조회수가 1년 동안 8만 3천 회가 나왔네요. 굉장하죠? 이 영상 하나만 좀 자세히 봐보자면 개시 이후 지금까지 817달러를 벌었습니다. 거의 100만원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고요. 이게 총 36만회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. 꾸준해요. 이거는 정말 꾸준합니다. 제가 2019년도에 올린 이후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영상이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 신세계 해석 이게 있는데 이게 제 채널에서는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에요. 49만 4천에 거의 50만회에 육박하는데 저는 영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전혀 없는 영상입니다.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. 이게 좀 수익이 나왔으면 이거만 해도 한 150만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냥 제가 좋아서 올린 거니까 그 다음은 대망의 목에 담이 왔을 때 등에 담이 왔을 때랑 비슷한 영상인데 이거 스테디셀러로 35만회 비슷하죠. 수익은 691달러 정도 돼서 이게 한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개시 이후 제가 2019년도에 올렸으니까 19, 20, 21 3년 동안 3년 동안 8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2개를 합치게 되면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200만원 수익이 나는 거니까 3년 동안 영상 두 개로 200만원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가 올해도 몇 십만원을 벌어다 줄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획기적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다 건강에 대한 컨텐츠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 건강에 대한 컨텐츠가 많습니다. 그나마 이제 미술 관련 컨텐츠라고 하면 집에 와이어로 그림 설치하기 이게 있는데 이게 총 2019년에 올린 영상인데 거의 한 4만회 가까이 조회수가 있고 추정 수익이 이걸로 거의 한 10만원 정도 벌었네요. 그리고 영어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. 스티프 넥 이거는 이제 목에 담으었을 때 푸는 방법을 영어로 만든 컨텐츠입니다. 컨텐츠인데 이것도 조회수가 2만 5천회 정도 되는데요. 추정 수익은 많지 않아요. 이게 한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영상은 대부분의 이 영상을 시청한 데들이 미국이나 그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게 신기하게 많이 본 지역이 필리핀이에요. 필리핀 사람들이 85%를 봤습니다. 네 그래가지고 필리핀은 아무래도 광고 단가가 낮다 보니까 조회수는 2만 5천회가 나왔지만 추정 수익은 뭐 한 2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소소합니다. 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가져올게요. 가운데로 쭉 해가지고 건강이나 자동차 일리커피머신 일리커피머신 이것도 꽤나 상위권에 있는데 제가 이것도 약간 협찬받은 거 비슷한 거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영상 수익 창출을 안 해놨어요.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한 거 다 이런 겁니다. 드디어 미술 관련 컨텐츠가 거의 한 20위권 안에 있는 것 같네요. 대충 추상화를 그릴 때 무슨 계산을 하면서 그릴까 요거가 있는데 요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어 뭘로 봐야 되나 노출수 보정 측정 항목 수익 추정 수익이 요게 16달러 정도 되니까 요것도 한 18,000원 18,000원 19,000원 정도 되네요. 추상화기를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지 대한 영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? 추상화를 그릴 때 그 다음에 또 미술 컨텐츠가 잘 없죠? 아 5억짜리 그림에 낙서를 한 커플들을 그냥 풀어준 사건 네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그 뭐죠? 어디 롯데? 롯데타워에 있는 전시회에서 그 어떤 작가의 작품에 어떤 커플이 낙서를 하고 갔었던 거 요게 수익이 한 7,000원 정도 났네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작품 가격 얘기 요것도 꽤 나왔네요. 테이프 커팅기 이것도 나오고 문준영 작가 지원금 논란 갤러리 여기서부터는 20위권 이하부터는 미술에 관한 이야기들이 뭐 꽤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있는데 암튼 가장 수익을 담당을 하는 거는 등과 목에 담이 왔을 때 푸는 방법 이거는 뭐 한 5년 정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은 100만 조회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. 저의 약간 불로소득 같은 거에요. 괜찮죠? 이거 영상 진짜 대충 대충대충 찍은 건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영상 한번 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대충 보고 이렇게 댓글도 한번 봐보자면 자 사람들이 다 영상 잘 봤어요. 완전 신세계다. 최고예요. 거의 다 풀렸다. 유익하다. 정말 신기하다. 정말 신기한 방법이거든요. 영어 이거 사람 어떻게 알아듣고 이렇게 했지? 도움이 많이 된다. 아무튼 사람들이 이 방법이 정말 대박이다. 이런 진짜로 신기한 방법입니다. 저만 아는 방법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겠죠? 미쳤다. 3일 동안 담으로 고생했는데 이 유튜브 따라했는데 숨쉬기가 편해졌어요. 등에 담으 와서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와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. 목 아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었는데 금세 괜찮아지네요. 정말 신기하다. 너무너무 효과가 좋다. 이런 약간 간증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서 뭐야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야?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? 이런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네요. 이런 댓글들도 꽤 있어요. 신기하니까 하나 더 찾아보자면 목에 담으 왔을 때 이 것도 영상을 한번 보면은 댓글 보면은 너무 신기하다. 다 비슷하죠? 되게 신기하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?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마침부터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몇 초 만에 나왔어요. 이게 심하게 와서 반신력에 근육통 약까지 먹었는데도 안 풀린 담이 이 영상 한 번에 풀렸습니다. 이분 노벨 의학상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. 다음 엄청 심하게 와서 목도 못 돌리고 약국에서 근육위원제 사먹고 차에서 쉬는데 더 심해져서 방법 찾아보다가 이거 보고 따라하니까 진짜 돌아가네요. 대박. 미친. 진짜 풀렸다. 공짜잖아요. 이거. 제가 뭐 하란 대로 해서 돈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거든요. 3일 동안 아파서 겔결거렸는데 진짜 10초 만에 목이 돌아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.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게 지금 없네요. 야 무슨 개소린가 했는데 진짜 하니까 되네 막 이런 사람들 이 아무튼 이런 신기한 간증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이 정도 대박 콘텐츠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거의 수익은 안 나요. 거의 수익은 안 나고 그냥 제가 재밌고 여러분들하고 정보 공유하고 제가 기록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저는 미솔 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냥 하고 하는 채널인데 구독자도 구독자도 꽤 있고 1년에 이 정도 본다고 하면 아주 만족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1년에 수익이 300만 원 이상 나면 나라에 그거 수익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전까지는 나라에서도 소소한 용돈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저한테는 딱 좋습니다. 딱 뭐랄까 커피값 커피값 정도 유튜브로 벌고 있습니다. 올 한해도 딱 이 정도만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